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리포트가 나온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투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의 일선에 완전 복귀하는 여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2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파운드리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벌써 나왔고요. 또 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일보안 인사혁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무 직급과 승진 연한을 폐지하고 호칭도 프로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거점 오피스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 삼성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증권사 측에서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투자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따라가시면서 주가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 제약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바로 이 신풍 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신풍 제약 같은 경우엔 주가가 한때는 20만 원대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3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둘러싸고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16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악재가 있다는 것들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위메이드 맥스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르프 개발사인 위메이드 넥스트를 자회사에 편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메이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170여 개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블록체인의 게임의 열풍에 현재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위메이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하는 모든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이례적인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렉키로나에 대해서 485억 원의 규모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증시에서 조금 훈풍이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렉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용기관도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전반적으로 30만 원대 아래에서 현재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4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확인하시면서 주가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